은채의 스타... 은채의 스타 얘기 폭대 저도 은채씨에 대신해가지고 스타일리의 처음 임시를 받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훌륭한데요? 제이저스 제이저스 너가 훌륭하네 형은? 제일 첫인상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키가 크시다고 오 맞아요 이렇게 썼는데 제 실체를 보니까 뒤에서 푸셔서 깜짝 놀랐어요 오! 오! 다시 돌아올게요 에이! 뭐지? 좀 많이 들은 거라 다른 거 해주세요 아니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? 은채님이랑 채미님께서 서로 인영장 같이 하시고 장난 치실 때 약간 살짝 의심이 있었거든요 뭐니? 그게 과연 애드리브인가? 뭐니? 진짜 사전에 해보는 장난이지 사실 리허설때는 안하셨는데 막 들어가시니까 바로 이렇게 해지는게 너무 재밌었어요 뭐? 이 장애레한 또 얘기 내가 항상 당황하는 그런 장난을 드리브 라고 아 네 너무 재밌었어요 누구지? 프로듀스 프로듀스 우 was 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점도 아니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99점 되 하하하